길고양이의 진화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썰을 푼 것과 자청이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유전적 차이에 대해 단정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지 꼴리는 대로 시부려대는 자청에게 역행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분이 듭니까?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화심리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본능 역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청은 인간을 회피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차이가 주로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길고양이는 인간을 회피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반면 집고양이는 인간의 친화적이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한반도의 길고양이들은 몽땅 집고양이의 후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까지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길고양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집고양이였을 겁니다. 어떤 길고양이는 상당히 많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집고양이 조상이 나올 겁니다. 집고양이 조상에서 더 많은 세대를 거친 길고양이가 대체로 집고양이와 유전적 차이가 더 많이 날 겁니다. 하지만 집고양이와 유전적으로 가장 먼 측에 속하는 길고양이들도 집고양이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인간을 회피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집고양이와 유전적 차이 또는 선천적 차이가 사실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집고양이에 비해 인간을 더 많이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길고양이와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길고양이에게 해코질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다른 식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가 오히려 인간을 덜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해코질하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길고양이가 인간을 더 많이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죽이려는 사람 한 명당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길고양이 살해 시도의 성공률이 10%라고 합시다.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유전자 복제에 끼치는 악효과가 인간에게서 먹이를 얻어먹는 것이 유전자 복제에 끼치는 좋은 효과보다 1000배나 크다면 길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회피하는 것이 유전자 복제를 도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분석하려면 겁나게 골치 아픈 정량 분석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무작위 추출을 통해 길고양이 갓난아기들을 인간이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 회피 성향과 관련하여 길고양이의 자식들을 집고양이의 자식들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물론 집고양이 갓난아기들에게 길고양이의 삶을 강제로 선사해 준 이유에 비교하는 길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길고양이의 진화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썰을 푼 것과 자청이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유전적 차이에 대해 단정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지 꼴리는 대로 시부려대는 자청에게 역행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분이 듭니까?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화심리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본능 역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 지식의 바탕을 burnout 한글자막 by 한효정